동대문 구립도서관이 독서의 달 행사로 연체해방데이를 운영합니다. 연체해방데이는 도서연체로 책을 못 빌리는 주민들이 연체도서를 반납하면 도서 대출이 가능한 대출 정지를 풀어주는 행사입니다. 오는 26일까지 정보화, 답심리, 휘경어린이, 휘경행복, 배봉산숲속도서관 등 28곳에서 연체도서를 모두 반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운영시간 외에도 무인반납함을 통해 반납이 가능하며 다음 운영일 오전 중에 확인 후 대출 정지가 해제됩니다. 타 도서관에서 처리 불가능하며 대출한 도서관으로 반납해야 합니다. 또unchκ duyfully interrupted 호 sparkling話 투비 방선 핸드 是